00497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신라교역입니다. 신라교역, 은, 는 동사는 원양어업부문, 수산물류통부문, 철강사업부문, 농산물중계부문, 기타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음 원양어업부문에서는 중서부태평양에서 참치를 어획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조업방법에 따라 횟감용 참치를 어획하는 참치연승어업과 통조림용 참치를 어획하는 참치선망어업이 있음 철강사업부문은 국내에서는 포스코, 현대제철의 철강제품을 해외에서는 중국, 일본, 인도 등에서 철강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있음 기업개요대시동사는 1967년 3월에 설립되어 1976년 6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으며 원양어업, 수산물유통, 스테일리스 등의 철강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연양어업부문은 참치연승어업, 횟감용 참치과 참치선망어업, 통조림용 참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치연승선 9척과 참치선망선 6척을 보유함 대시수산물유통부문은 러시아 합작법인이 어획한 명태와 가나 및 키리바시 합작법인에서 어획한 참치를 수입하여 국내외로 판매하고 있음 전망 전망 2022년 12월 23일 기준, 장마감, 신라교역의 시가총액은 1872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 입니다. 신라교역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596위입니다. 신라교역의 상장주식수는 1600만주입니다. 신라교역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단위는 한주입니다. 신라교역의 퍼은 3.56페이고 추정퍼은 n-a페이며 동종업계 퍼은 16.21페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8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78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5004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0.3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28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와 bps는 각각 0.31배, 37267원이며 배당수익률은 4.27%입니다. 네이버 증권기준 투자 의견은 5.1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2억원, –49억원, 169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03번지억원, 77억원, 445억원입니다. 신라교역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3번지 15%이고 유보율은 6,788.88%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13.69이며 전일 대비해서 43.04-1.8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1.25이며 전일 대비해서 23.77-3.3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라교역의 2022년 12월 2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1,7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11,800원보다 1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11,810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신라교역의 총가는 11,700원이며 주가가 신라교역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라교역의 총가는 11,700원이며 주가가 신라교역의 241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1%입니다. 금일 신라교역은 거래량 10,187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1,80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의 세 증권에서 2,632주, 유진증권에서 2,4903주, 하나증권에서 1,3901주, 키움증권에서 1,015주, 한국증권에서 1,015주, 한국증권에서 6백 예수 내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3,2503주, 키움증권에서 1,505주, 신한금융투자에서 799주, 교보에서 745주, 미래의 세 증권에서 512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100일은 6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837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신라교역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